어느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자기의 그 어린 손자를 자신의 무릎에 딱 앉혀놓고 늑대 두 마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아이에게 얘야, 사람들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그런데 그 두 마리의 늑대 중에서 한 마리는 아주 나쁜 놈이야 그 놈은 화도 잘 내고 늘 싸우기를 좋아하고 용서할 줄도 모르는 놈이지 그런데 다른 한 마리의 그 늑대는 아주 착한 놈이야 이 착한 늑대는 아주 매우 친절하고 사랑도 많이 있단다 그런데 얘야, 이 두 마리의 늑대가 내 안에도 살고 있단다 할아버지의 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고 있었던 이 손자가요 자기 안에도 그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있어 고민하면서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러한 질문을 할아버지에게 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그럼 제 안에 있는 그 두 마리의 늑대가 서로 싸우게 되면 누가 이기나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늑대가 이길 것 같나요? 이 질문을 받은 할아버지는요 빙글에 웃으시면서 이러한 대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야,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들려줬던 마음 속에 있는 그 두 마리의 늑대라는 것은요 마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육신의 정력을 따르려는 그 마음과 성령을 따르려는 그 마음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우리 주인으로 성기지만 여전히 우리만에는요 바로 야곱서 1장 8절에서 나오는 바로 두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바울은요 지난 시간에 나는 우리 본문에서 옛 사람과 또 새 사람이라는 그 표현을 사용하여 옷에 비유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4장 22절에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삶은 바로 옛 사람의 옷으로 바로 성도들은 이 옷을 반드시 버려야 하고 23절과 24절에 나오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의심을 받은 새 삶은 새 사람의 옷으로 성도들이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 그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을 내가 살겠다는 우리들의 결단과 또 우리들의 삶의 행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렇게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우선적인 모습인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은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함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한 삶의 다섯 가지에 대해서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 이런 원리들을 말해주는 것을 보면요 단순히 어떤 부모가 자녀들에게 야 그거 하지마 그거 하면 안 돼 너 그거 하면 혼나! 라는 식이 아니라 어때요? 우리가 옛 사람의 옷을 아주 자연스럽게 벗어버릴 수 있는 그 대안적인 행동도 함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정육을 따르는 그런 모습은요 단순히 우리가 굳은 결심을 하고 우리가 의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벗을 수 있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따를 때에 자연스럽게 육신의 정육을 따르는 삶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점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도바울의 그 의도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속에 담으면서 다 함께 우리 다섯 가지의 그 원리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육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사도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의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짓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에 있는 그 모든 형태의 거짓말들이 다 포함될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속임수, 책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애매한 그런 말들 또 사실을 좀 부풀려서 하는 말들 또 하나는 한쪽은 맞고 또 반은 틀린 일부만 맞는 말들 또 표절하는 것들, 아첨, 또 위선, 습가적인 약속 위반 등등 아마 여러 가지들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특히 사도바울이 이러한 거짓말들을 하나 둘째 계속 열고 하면서 에베스 교회 성도들에게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는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신들이 어렸을 때서부터 태어날 때서부터 진짜 신으로 믿었던 그런 거짓된 신, 우상들을요 과감하게 버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 진리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거짓의 아비니 그 사탄이 입혀주었던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를 구세주로 영접한 그 큰 믿음이 있잖아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너희들의 상 가운데에 묻어있는 그 작은 거짓된 것들을 완전히 좀 벗어버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참 거짓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를 보면 뉴스라는 것은 팩트, 있는 그 사실을 그대로 전달해 줘야 되는데 사실 그 뉴스 안에는요 너무나도 조작되고 거짓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 관심을 끌기 위해서 어떤 사건에서 과장도 하고요 어떤 사건에 대한 그 진실을 빼기도 하고 그 진실된 그 사건을 왜곡하려고 조작하는 등 그런 거짓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이 외에도요 수많은 광고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약을 먹으면 다이어트에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몇 번 해봤는데 좀 안 돼요 또 이것을 가지면 잔병 없이 건강합니다라는 그 광고들 또한 장사하시는 그런 분들 저는 마진을 전혀 남기지 않습니다 이거 손해보고 드리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 또한 정치인들의 공략들 저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제가 목숨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선되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공략들 그리고 이 단일에 건강하지 못한 그 단체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요 자신의 그 유익을 위해서 그 진실을 왜곡한 거짓들이 너무나도 많고 이 거짓들을요 아무런 꺼리낌 없이 어때요? 말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그 주위에서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더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이 거짓된 삶은 바로 성도들의 삶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우리가 그리스오인이라면요 그리스의 그 몸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할 그 지체들인 바로 우리 각 가정에 우리들의 가족들을 시작하여서 우리 교회에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직장과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참된 것을 말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답게 말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원리는 죄가 되는 경로를 버리고 절제된 분노를 가진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우리가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분리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좀 잘못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잘못된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아, 해가 지기까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 분을 풀 수만 있다면 나는 언제든지 분을 낼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식 말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분을 내어도 라는 말은요 어떤 불끝 화를 내거나 홧김에 그냥 갑자기 폭발하는 거 저의 옛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뭐 그러고 꽁 하고 있는 것 또 원안을 품어도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모습에는요 바로 히로애락의 그 기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말한 것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 화를 계속 갖고 있는 모습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사회가 그 지키는 하루의 개념은요 오늘날과는 다르게 하루의 시작은 바로 해가 진 그 저녁서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지는 시간까지를 바로 하루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다라는 것은 어때요? 하루가 지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됐음에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분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성도들이 가지는 모습과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그 문제가 생기면요 그냥 바로 미안해 하면서 화해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저도 아내하고 인권부부처럼 항상 기쁜 좋고 사랑하고 그러지 않지만 다퉈요 소리도 지르고 그런데 어때요? 신혼 초에는 하고 나서 제가 냄비 같은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좀 화 확 내면 밖에 나가서 주차장 한 방에 딱 들어와서 무릎 꿇고 미안해 그래서 화해를 했어요 30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한 지 20년이 가까우니까 어때요? 하루가 또 되고 견딜 수 있어요 일주일도 견디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화를 잘 풀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요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몇 주가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바울은요 성도라면 누구라면요? 성도라면 스스로 자신의 그 분노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후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그 자신의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지체들과 화해하지 못한다면요 사탄이 그 틈을 타서요 우리 안에 어때요? 분열과 불화를 주어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그 주안에서 이거 하나됨을 아주 파괴하려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7절부터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요 사도바울은요 인간이 가진 본성에 대한 그런 것을 언급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분노를 가져야 함을 함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요 우리가 의의 분노를 항상 끊임없이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 저 세상에서 저런 일이 있었어 와 저것 때문에 화가 나서 잠을 못 자 그런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의의 분노 역시 어때요? 절제된 범위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제약된 행동이나 도덕적 타락과 그런 불의한 그 상황에 대한 그 불의를 우리가 교정할 때 그리고 진정한 의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할 때 그 범위 안에서 의의 분노를 우리가 갖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얘기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바로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바로 성전에 올라가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준비되어야 할 그 성전의 그 뜰이 장사꾼들로 더럽혀진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그 장사를 허락한 대제사장들에게는요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사람들이 절기를 맞이해서 먼 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오는데 그들이 정결한 짐승을 가져오다가 흠이 나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또 그 데리고 오려면 도둑도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번거로우니까 우리가 정결된 그 재물 짐승을 우리가 준비해 놨어요 당시 로마의 집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세는 유대의 화폐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로마의 그 돈을 유대의 그 돈으로 바꾸려면 바꾸기도 힘들고 찾기도 힘드니까 우리가 그 성금을 낼 수 있도록 환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실제적인 그들의 마음에 하나에게 드리는 그 제사보다는 솔직히 자신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그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 더러운 거짓이 그들의 마음껀데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장사하는 그 모든 사람들 다 내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전은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하면서 진정한 의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더 이상 다른 지체들이 우리 자신과 다르다 우리 자신의 마음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에게 화를 내거나 그를 낙심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거나요 우리가 그 교회 안에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를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여서 성경의 말씀에 어긋나는 있다면요 의로운 분노를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데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마을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원리는 도둑질하지 말고 정직히 일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서 말하는 그 도둑질이란 좀도둑질을 비롯하여서 어떤 횡령하는 것 사기치는 것 강도짓을 비롯하여서 어떤 교회에 나왔던 회사의 비품을 슬쩍 빌려와서 다시 갖다 주지 않는 것 이전 교회에는요 어떤 분은 항상 스트레스가 뭐냐면 관리하시는 분, 어떤 분은 잠깐 빌려간대요 그런데 그게 다시 리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왔다 그러면 항상 목사님 비디오 카메라를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항상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또는 어때요? 또는 직장에서는 직장에 주어진 일에 맞게끔 그 시간을 일을 한 데 써야 되는데 그곳에서 따뜻하면서 낭비하는 것 누군가에게 급증이 필요해서 빚을 줬어요 그런데 그 빚을 미적미적거리하면서 갚지 않는 것 또한 공정한 임금을 인플로이어들에게 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지급하지 않는 등등 자신의 그 사사로운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남이 가져야 누려야 할 물질과 시간과 행복과 성공 등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빼앗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들을 바로 도둑질, 사도바오린 말하는 그 도둑질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당연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이러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봐요? 바로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도는 빌리포서 2장 3절과 4절에서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는 그 말씀처럼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누구를 위해서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맞아요?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26장 12절을 보면요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급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기업을 주고 그들이 농사할 수 있는 그 땅을 주시고 열심히 일을 한 후에 얻은 그 수확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10분의 1, 11조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3년마다 하나님께 그 수확한 것의 10분의 1, 11조를 드린 후에 나머지 있는 그 10분의 9에서 다시 10분의 1을 띄어서 바로 그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 구제용으로 사용하라 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듯 사도바울은요 에베스 교회의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성도란 바로 남의 것을 나의 유기위에서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고 뺏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열심히 일을 하여 자신이 경제적인 여유를 얻을 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7절에서 말씀하셨듯이 가난한 사람은요 영원히 우리들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사랑에 대한 의무와 책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일에 열심히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웃에 대한 그 의무와 책임을 충실히 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는 더러운 말 대신에 선한 말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요 어떤 썩고 부패해서 아주 악취가 나는 그것을 의미해요 우리 집안에서 과일을 산다거나 생선을 샀는데 이것을 잘 관리 못하고 또한 오래되면 어때요? 썩게 되죠 썩으면 과일은 좀 그래도 난데 이 생선 같은 건 어때요? 참기가 힘들죠 이렇게 풍기는 악취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해요? 더러운 말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욕설? 그렇죠? 그 다음에 비속어? 그렇죠? 그 다음에 저속한 농담 또한 빈정되는 말 또 비열한 말 그런 것들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있어서 또 카톡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이 SNS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무분별한 그런 글들이 아마 오늘날에 있어서는 바로 이런 더러운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그 뉴스를 보면요 일명 왕따라고 하는 그 따돌림의 그 문제가 우리들의 그 자녀와 우리들의 그 가족, 아이들이 다니는 그 학교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사를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예전에는 이 따돌림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따돌림이 다였어요 야, 쟤하고 놀지마 쟤 우리가 같은 똑같은 색깔 옷 안 입었네? 놀지마 그러면서 어때요? 끼리끼리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발달하고 SNS에 그런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발달되면서 생기는 것은 뭐냐면 바로 SNS를 통해 행해지는 따돌림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단체 카톡을 만들어요 그런데 한 사람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딱 유혹한 다음에 말을 잘못하면 어때요? 그 카톡에 있던 수십 명의 애들이 완전히 한 명을 가지고 쪼아대는 거예요 욕하고 그러다 보니 이런 심한 경우가 생기면 그 아이는요 수치심을 받고요 결국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는 이 더러운 말로부터 안전한가요? 우리도 그런 SNS를 통하여서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더러운 그런 말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계실까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더러운 말은요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바로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이 들어서 기분 나쁜 말이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은 재미로 이야기를 하지만 상대방이 들었을 때 상처받는 말이 있다면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신은 상대방을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남들이 들었을 때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아파할 말이 있다면요 그런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 대신 성도라면 오직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덕을 세우는 대로 번역한 헬라오는요 바로 집을 의미하는 명사와 세우다라는 그 동사가 합쳐진 합성어로 바로 집을 세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집을 세운다라는 것은 어떤 교회 이런 건물, 피지컬한 이런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의 몸을 세우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할 그리스의 몸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요 바로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그 각 지체들이 온전하게 서야 한다라는 그 전제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요 우리가 남을 깎아내리는 그런 말들은요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고요 오직 어떤 말을 해요? 남을 세워주는 그 말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요 우리가 내 자신도 온전히 굳건히 쓰고 또한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나의 가족들도 온전히 세워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의 몸을 온전히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그 원리는요 아기를 버리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사도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적함과 동시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제하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에는요 우리 안에는요 악독한 것, 노함과 분냉,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같은 그런 죄의 본성에 근거한 그 모든 악한 마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이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먼저 악독이라는 것은 원한을 품고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모습이에요 좀 화해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죽을 때 화해 절대 안 해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 절대 안 해 그런 모습이 있죠 다음으로 노함은 어때요?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그 뿌리 깊은 분노를 가진 거예요 그냥 어떤 일 만들면 하고 해가지고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분념, 이것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는 그런 성격 한 번 잘못 건드리면 어때요? 저 사람 폭발하니까 건드리지마 이렇게 했다고 제가 아람 집사님을 건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분 참 인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떠드는 것, 떠드는 것은 평화를 어지럽히고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아오성이나 야단법석의 모습이고요 다섯 번째로 비방은 남의 평판을 해치는 험담의 모습 또 여섯 번째로 악인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아주 의도적인 악행의 모습을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는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빗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요 마치 어머니가 아버지가 방황하는 그런 자녀들을 볼 때 걱정하는 그 모습처럼 바로 우리들을 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악한 마음들을 갖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단 중요한 공통적인 한 가지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했을 때의 이 모든 악한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남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남을 어떤 이유든지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어요? 어떠한 이유든지 불문하고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면요 어쩌면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한 종에게 내려진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임금이 자신의 그 종들과 결산을 할 때에 그 중에서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에게 그것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갚지는 않자 네가 가진 것이 없으면 네 몸을 팔든지 네 아내를 팔든지 네 자식을 팔든지 네가 갖고 있는 집을 팔든지 하여튼 그 모든 것을 다 팔아 나에게 갚어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런 명령이 떨어지자 이 종은요 그 임금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그대의 그의 자배를 구하면서 제발 임금님 내가 지금 형편이 이러니까 제발 다 갚을 때까지 쯤 저 좀 봐주세요 라고 애운을 했다라고요 그가 애운하자 임금은요 그를 딱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겼어 아휴 그래 네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하면서 그 1만 달란트를 완전히 탕감해 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당일에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밖에 나갔는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 그 동료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자마자 그에게 달려가서 그를 붙들고 그의 멱살을 잡고 야 돈 내놔 돈 내놔 하면서 그를 다구쳤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동료가요 그 사람에게 엎드려서 절하면서요 제발 친구 내가 꼭 갚을 때니까 지금 형편이 안 좋으니까 갚을 때까지 조금만 참아줘 라고 애운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종이 자신의 그 동료를 옥에 가두고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네가 껐으면 갚아야지 네 자신을 팔든지 네 아내를 팔든지 자녀를 팔든지 네가 살고 있는 집을 팔든지 하여튼 네 소유를 다 팔아서 내 빚을 갚지 않기 전까지는 너는 여기서 나갈 수 없어 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소식이 임금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이 소식을 듣고요 노에서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던 그 종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임금은요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종을 다시 옥에 가두고 그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내보내주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이어지는 35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어떻게 하면요?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 이와 같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배 그 친절함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그런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믿음의 그 형제들을 용서하여서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듣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 하나 됨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도 함께 나누고 듣고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다섯 가지의 원리 첫 번째는 뭐죠?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는 삶 두 번째는 죄가 되는 경로에서 절제된 분노를 가진 삶 세 번째는 도덕질하지 말고 정직히 일하며 사는 삶 네 번째로는 더러운 말 대신에 선한 말을 하는 삶 다섯 번째는 바로 악의를 버리고 용서하는 삶 이런 다섯 가지의 그 원리의 그 삶을 우리는 이제부터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나갈 때에 이런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행하면 바로 우리들 삶의 구원으로 인한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삶에 가득 넘쳐날 것이며 또한 우리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공격할 그 틈을 찾고 있는 그 사탄이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다 함께 주 안에서 그리스오의 그 한 몸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